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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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전기가 더 난 것 같은데 상대방을 중독시키고 파이어버 빨리 오베로 불화살 하나 69뎀짜리 하나 추가로 나갔는데 한번 이거 한번 던져보고 한번 상대방한테 던져보고 재밌게 센 것 같은데 암호 플러스 3 일단 슬로잉도 바꾸고 5당뎀짜리 와 저 벌레가 짱이야 벌레 이 벌레 이 벌레가 미쳤네 아 이거 스트렝스 근데 아깝긴 아까운데 벌레가 미쳤어요 6단계 이거는 안껴도 되겠다 이건 안껴도 될 것 같고 이거 아래 내가 들어갔었나 여기 어 들어갔네 폭탄만 하나 던지면 폭탄이 세긴 세 진짜 스킬 데미지도 올려가지고 폭탄이 세긴 세요 저 꼬맹이들이 다 죽인다니까 저거 봐 꼬맹이들 가서 다 죽이잖아 이게 독도 걸려가지고 밑에 안간데 있지 않나 죽는줄 알았네 여기서 내가 죽었었어 어제 이 두 마리 한번 봅시다 딜이 다르네 슬트한으로 하기 잘한 것 같아 슬트한 선택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 그냥 끔살나간다니까 이 위는 어떻게 올라가지 난이도가 하락이라니 그래도 어려워요 이게 지금 내가 안맞아서 그런데 한 대 맞으면 엄청 아퍼 비통이 의미가 없더라고 여기 또 들어가는 길 또 있어 어 엄마야 여러분은 지금 연륜있는 남자의 자기체면을 보고 계십니다 쫄았네 그려 이게 왜이렇게 비통 많아? 저 쫄돌 나오는거 봐라 대박이 됐어요 색깔봐 그레이브야드 겁나 세보임 벌레가 엄청나네 진짜 벌레가 엄청나네 진짜 이제 내려가야되나 벌레가 엄청나네 대단하구만 진짜 벌레가 엄청나네 와 대박이다 진짜 채찍을 지금 안쓰고있어 아까 벌레가 엄청나네 벌레가 엄청나네 벌레가 엄청나네 벌레가 엄청나네 벌레가 엄청나네 벌레가 엄청나네 벌레 맞게 벌레가 엄청나네 목거리 잎 Sierra 벌레가 엄청난 calm 벌레가 엄청나네 목고리 그 갈매 벌레가 계속되게 와 셀 58개 칼이다 5단계 칼 Sex 안 좋아 그건 distinguish S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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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블리딩이 무조건 걸리잖아요 그니까 저 마그네틱하고 시너지가 나가지고 터지면서 막 그리고 채찍도 블리딩 타겟에 추가 데미지고 출혈에 겁나 맙네 아 어 뭐야 어 죽을 뻔 있어 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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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 저주 상자 필요 없습니다 마그네틱이 저게 안좋네 내려갈때 찾고 이리올라가 맵이 상당히 길어요 저주 상자 필요없어요 저건 먹어야지 마그네틱이 힘으로 아.. 진짜.. 내려갈때 안좋네 내려갈때 안좋아 내려갈때 안좋아 좋아 스트레스 4 4,5,4 5는 만들어야되는데 여기서 위에서 가자 아.. 나 여기서 죽었다 어제 어 여기서 죽었어 이거 기억났어 지금 하지만 은신있지 하지만 지금은 은신있다는거 페이서 페이서 오우 위험했네 어 맵 다온거같아 맵 다 돌아왔어 이제 다음 맵이야 이제 다음 맵이야 어디였지? 어디 구멍으로 해서 갔는지 까먹었어 어디 구멍으로 해서 갔는지 까먹었어 아니 당근은 안먹어도 돼요 어 뭐야 왜 안죽은 애가있지? 어 뭐야 왜 안죽은 애가있지? 어 뭐야 왜 안죽은 애가있지? 어 여기였나? 아닌거 같은데 여기는 저주상자 맞지? 그리기 야 상정 문 두개 있는 집이라구? 아 복잡해 그래 일단 올라가자 위로 위로 올라가서 위에 있는 분 어디였어? 저기가 저기 갔다 저 앞에 여기 같다 어 뭐야 여긴 안 한대? 어? 어 죽을뻔 했네 방패 있네 여기 이 집도 아니야 어디집이오? 베어트랩 저기 위 여기 여기다 색깔 봐 무서워 그레이브야드 야 셀 75개나 모았어 진짜 많이 주네 아 75개인데 뭘 써야되지 일단 채찍 하나 찍고 스루탄 업그레이드 할까? 채찍은 100개 해야되고 버퍼? 버퍼가 뭐야? 버퍼가 어디있어? 랜덤무기 열어놨잖아 여기 이게 연거 아니야? 랜덤 스타트 보호 랜덤무기는 어느거야? 랜덤 실드 보호 방패는 어차피 필요없어 방패는 안쓰니까 이건 그냥 대거고 랜덤밀리애픈 이거? 한개 모질라 터렛 써보세요 시졸함의 끝을 보실겁니다 터렛? 터렛이 어디있지? 난 터렛이 없어 한개 모질란다니까 랜덤 사기 아 있었어? 에요 이 사압? 데미지 버퍼? 랜덤 이게 터렛이야? 호라이즌 알터렛? 이 맵에서 살아남으면 써보지 저 두개를 이 맵이 어렵다고 하니 나는 투명이다 나는 보이지 않는다 어 뭐야 개날리 한 마리가 30마리가 돼 아 놀래라 한 마리가 30마리가 됐어 한 마리 아 무서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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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오픈 미 열어달라고 이거 열면 안 됩니다 난리나요 이건 뭐지 리턴 투 엔트리 입구로 돌아가기 이거 눌러도 돼? 오우 당근먹을때 와 여기 있음 이따가 내가 피 빠지면은 당근먹으라고 여기 좀 알려줘요 첫번째 동굴 이맵부터는 한순간이면 간대 조심해야지 돼지 조심하라고? 알겠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나 집 되게 오래 살았네 한시간 넘게 살았는데 지금 아 이 돼지를 조심하라고? 이 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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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투명이기 때문에 별로 무섭지 않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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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투명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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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eed a key 뭔데 여기 열쇠가 필요하지? 죽으면 끝이에요 어! 죽으면 끝 죽으면 끝